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이번 공부합시다 영상은 상담 심리학 개론서를 가지고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찍을 예정입니다. 먼저 공부합시다 라는 영상은 제가 찍는 다른 책 리뷰 영상들보다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뭐 거의 책 한 권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요점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거예요. 주로 학부 수준에서 쓰는 그런 심리학 관련 전공서적들이라든지 제가 공부할 목적으로 읽은 또 심리학 책들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비교적 자세히 책 내용을 아실 수 있고 또 이미 책을 보셨거나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미 이제 읽었던 책들은 뭐 개론서 같은 이런 책들이요. 이런 책들은 다시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고 또 정리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찍는 거고요. 또 새로 읽을 책들은 또 영상을 찍는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그걸 좀 사용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할 목적으로 찍을 예정인 그런 영상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공부합시다 영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찍을 예정인 그 상담심리학 개론서들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심리학 개론서 종류를 한 세 가지 정도 출판사별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근데 그 내용의 큰 틀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지금 이 노트는요. 그냥 이렇게 글씨가 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것은 바로 이 학지사에서 나온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과 또 학지사에서 나온 다른 책이 있어요. 한국 상담학회 그 상담학 총서 시리즈 중에 상담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책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어딘가 읽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책과 이 책 두 권을 요약 정리한 노트예요. 그래서 이 요약 노트를 만들 당시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점에서 책 내용을 시험을 위해서 요약 정리를 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저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으면서 적당히 잘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버벅이가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책은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역시 교과서답게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약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례를 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술술술 읽어가면서 제가 요약 정리했던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이론도 나와 있고 실제도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이론은 조금 뒤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실제부터 합니다. 상담 과정. 그 상담 과정을 알기 전에 먼저 상담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도구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또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구에 따라서 나누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 놀이, 음악, 미술 치료 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형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집단으로 하는지 가족을 하는지 이렇게 도구 형태에 따라서 상담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면접이 있는데요. 접수 면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기본 정보가 있어요. 날짜, 내담자 기본 정보, 이름, 그리고 사는 곳 등등등 직업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호소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 목적,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현재 혹은 최근에 어떤 그 사람의 내담자의 어떤 주요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 내담자의 어떤 사회적이나 심리적인 그 지원 체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소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나 가족관계를 탐색을 하셔야죠. 그리고 외모라든지 이런 행동 관찰도 필요하고요. 진단은 평가 및 어떤 면접자 소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전략이라든지 어떤 상담 계획에 따른 그런 상담 계획에 대한 의견 앞으로 그리고 상담 배경의 어떤 시급성 아니면 내담자의 첫 인상, 느낌, 해칠 가능성, 위해성이 있는지 아니면 심리검사가 또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접수 면접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 면접자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아닌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 면접 시의 유의사항은 규칙을 정해야 되고 또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야 됩니다. 비밀 보장은 확실히. 그리고 내담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에 대한 것도 알아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접수 면접의 정보 수집 방법은 면접. 직접 앞에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식 질문과 답할 수도 있고요. 질문지도 할 수 있고요. 행동관찰. 그냥 상담자가 내담자를 관찰하는 거죠. 겉의 것들, 행동이나 이런 것. 그리고 심리검사 등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의 어떤 초기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진단과 평가. 두 번째는 상담의 구조화. 세 번째는 상담 관계의 형성.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례 개념, 사례 개념화. 다섯 번째는 상담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 이것이 모두 상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접수 면접자가 어떻게 진단과 평가 의견을 내었는지 이 접수 면접 보고서를 먼저 봐서 확인을 하고 실제로 상담을 하게 될 그 본 상담자 자신도 또 다시 진단과 평가를 내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진단평가에 들어가고요. 상담 구조화 같은 경우는 상담에 대한 절차, 방법, 방향, 목표, 기간, 시간, 상담료 그리고 또 상담자 역할과 내담자 역할 그리고 계약적인 어떤 절차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안내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상담 구조화라고 하죠. 그렇지만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거나 아니면 비밀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다시 그 상담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는 암시적인 구조화가 있어요. 언어적인 어떤 설명 없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정규적 구조화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을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적절한 제약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상담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담 관계 형성은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해요. 라포 형성, 촉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치료 동맹을 맺는 거죠. 그리고 작업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내담자와 손을 잡고 어떤 그런 증상이라든지 내담자의 어떤 그런 병리적인 부분을 치료화해 간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개념화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론적인 지식과 상담 경험을 활용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이 내담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설은 수정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어요. 그 상담 해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다음 단계 목표를 설정하죠. 이거는 내담자와 합의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상담 계획은 내담자 문제, 어떤 개인 환경적인 특성, 상담 목표 모두를 고려해서 상담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상담 방식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이론에 근거한 접근을 적용했을 때 좋을 것인지 이거는 상담자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에 근거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할 건지 등등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상담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담 중기로 가면 상담은 초기 중기 그리고 종결이 있거든요. 자 이제 중기를 갑니다. 상담 중기는 실질적으로 한참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그리고 이 상담 중기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담자의 저항. 치료자가 점점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시키려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탐색을 하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기의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각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도 상담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천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습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중에도 근데 저항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그 저항도 어떤 그 치료적 과정으로서 다룰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상담 중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자는 어떤 내담자가 정서적인 정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촉진을 해주고요. 자각이라든지 이런 저항의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객관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바람직한 행동이 형성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상담 종결 혹은 추수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추수 상담 진행까지 포함해서 상담 종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상담 종결은 거의 끝 회기 한 두세 번 정도, 세, 네 번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상담 목표가 달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행동 변화 어떤 그 요인, 행동을 변화하게 된 그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강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행동 변화가 조금 미진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결 시점을 결정을 하거나 이별 감정을 좀 다루고 또 추수 상담도 논의를 하는 거죠. 좀 더 상담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을 해도 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추수 상담 같은 경우는 추수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이전에 받았던 그 상담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행동 변화가 지속되는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는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상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해결 과정이 적합했는지 아니면 내담자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등등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마무리된 후에 다시 한번 추수 상담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상담 원리 및 기법이라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 지금까지 했던 그 상담 유형과 접수 면접 그리고 상담 초기, 중기, 종결까지 했던 거는 상담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할 얘기는 상담 원리 및 기법입니다. 일단 기본 원리는요. 개별화의 원리가 있어요. 개별화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아주 재미없는 부분이네요.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 그 다음에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 재미없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문자가 나오면 조금 머리가 어지러워서. 어쨌든 개별화의 원리 같은 경우는 그 각 개인의 차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상담을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불안한 내담자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자가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는 내담자의 어떤 그런 통제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비밀 보장 원리는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자기 결정의 원리는 내담자 개인의 가치, 존엄성, 존중,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 원리가 있고 상담에 어떤 주요 기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망라한 어떤 전체적인 주요 기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놨어요. 경청, 많이 들으셨죠? 경청,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질문하기, 재진술,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재진술, 그 다음에 요약, 명료화, 직면, 자기개방, 반영, 해석, 즉시성, 즉시성, 정보제공 이렇게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주요 기법, 상담의 주요 기법, 첫 번째 경청. 내담자가 하는 말뿐 아니라 심리적인 그 요소를 잘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경청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공감적 이해는 공감은 그냥 감정이임만 하는 거라면 이해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이런 그런 입장과 느낌을 같이 느끼는 상태죠. 비판적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내담자의 그 지각 세계에 들어가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하기는 일단은 제가 여기 OK, bad 이렇게 적어놨는데 질문할 때 좋은 그런 질문 방식은 개방 질문, 폐쇄형 질문, 직접 질문, 간접 질문, 대처 질문, 관계 질문이라고 나와 있고 bad라고 적혀있는 거는 이중질문 그리고 왜 로 시작하는 질문. 뭐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제 이런 느낌, 뉘앙스가 안 좋죠. 벌써 그 다음에 막 질문을 공세하는 질문 공세. 내담자가 답을 하기도 전에 계속 질문하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그럼 그때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답도 하기 전에 그럼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이런 식으로 그 상담자가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질문 공세 안 좋아요. 이중질문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개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OK 질문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니? 라는 거는 개방 질문이죠. 나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폐쇄형 질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지 그러면 네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직접 질문, 간접 질문, 대처 질문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질문은 어떤 거냐면 심리검사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상담만 하실래요? 이렇게 딱 어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서 한 가지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심리검사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상담만 하실래요? 아니면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기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진술이 있어요. 재진술. 내담자의 진술 내용을 내담자가 사용한 말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좀 더 작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반영과 헷갈리거든요. 반영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진술 먼저 설명드리고 이따 반영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재진술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담자의 그 진술 내용을 내담자가 사용한 말의 그런 길이와 비슷하거나 적은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말하는 건데 재진술의 종류가 있어요. 반복, 환원, 요약, 반영이 있습니다. 더 있나?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반복은 거의 똑같이 재진술하는 거예요. 거의 그 내담자가 얘기한 거랑 거의 똑같이 내담자가 정말 나 슬펐어요. 그러면 정말 슬프셨구나. 똑같이 이렇게 재진술을 해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리고 환원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조금 달리 하지만 그 의미는 같도록 재진술을 하는 겁니다. 환원, 뭐 전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네요. 이렇게 표현은 좀 다르게 하지만 그 슬펐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거죠. 요약은 짧게 재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요점을 정리하는 거죠. 내담자들은 말을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자기가 무슨 말도 하는지 모르게 중구난방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는 내담자가 잘 경청해서 그걸 잘 요약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이러이러 하셨다는 거 맞죠? 라고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명료화가 있습니다. 명료화는 불확실하거나 어떤 모호한 내용을 지적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직면, 직면이 있어요. 직면은 심리적인 어떤 방어 기재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좀 내담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협조적이거나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상태를 봐가면서 정서적으로 그 내담자가 그 직면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방어 기재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 내담자가 정말 그 진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상담자가 보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직면을 딱 당하면 일단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이렇게 저항을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방어 기재를 정말 상담자가 정말 그 시기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은 상담자의 개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좀 더 내담자와 어떤 라포를 형성할 때라든지 좀 더 상담이 좀 더 깊이 진행되기 원할 때 상담자도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좀 더 그 치료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진술 중에서 그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반영은 재진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을 해주는 거라고 봤을 때 반영 같은 거는 그 내담자의 이야기 중에서 그 내용에서 느꼈던 그 내담자의 정서를 반영 그 정서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드러난 말을 잘 캐치해서 새로운 말로 부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 같은 경우가 있다면 내담자의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할지를 잘 고려해서 내담자의 어떤 그 표현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감정을 표면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해석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이해를 하고 어떤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어떤 행동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즉시성. 즉시성은 상담자가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즉 즉각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시성은 내담자와 어떤 전체적인 관계를 검토하는 상담자의 반응이고 또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교정을 하게 되고 일반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있는데요. 정보 제공은 자료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도와주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상담의 어떤 주요 기법 어떤 이론에서 나오는 기법이 아닌 상담 전체적인 부분 전체에서 봤을 때 쓰이는 주요 기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청, 공감적 이해, 질문하기, 재진술, 반복, 환원, 요약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료화, 직면, 자기개방, 반영, 해석, 즉시성,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퀘스천하고 질문을 해놨는데 상담 목표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목표가 진단명과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적혀있네요. 목표가 진단명과 반드시 맞아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학적인 방법 중 개인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면접법이다. 면접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상담 이론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통 상담 이론하면 그 시간 순으로 가거든요. 보통 프로이트 정신분석해서 짜자자자자 올라가는데 항상 그 당시 공부할 때 공부를 하다가 말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 늘 프로이트만 보는 거예요. 프로이트 정신분석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이론을 거꾸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잘 보지 않는 그 책의 뒷부분 가면은 막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부분부터 공부하려고 제가 시간 거꾸로 순으로 했습니다. 괜찮겠죠? 1. 해결중심 상담. 단기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순서가 이 해결중심 상담이 그 책에서 보면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그 1호를 설명하는 제일 뒤편에. 해결중심 상담, 단기 상담은 결함이라든지 그런 장애는 다루지 않는다. 능력, 그 내담자의 능력, 그리고 자원, 강점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경험에 1차적으로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비규범적이고 내담자의 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거가 아닌 현재와 희망적인 미래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가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다 라는 거를 인정하게 하는 거죠. 너가 행복해지는 거, 지금 너의 상황에서 좀 힘든 거야. 힘들어. 그거 인정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쟁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해서 상담 목표를 정하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또 내담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주로 목표를 잡고 이루어내고 달성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내적인 문제를 깊이 깊이 파고 든다기보다는 현재 내담자가 호소한 증상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구축을 합니다. 그 말은 내담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들지를 않아요. 뭐가 해결 중심 상담, 즉 단기 상담이. 그래서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가감하게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시도를 합니다.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가 얼마나 그 상담 장면에 협력을 하는가에 있어서 분류를 했어요. 그 내담자를 분류를 한 거죠. 어떤 내담자가 있냐면 고객형 내담자가 있고 방문형 내담자가 있고 불평형 내담자가 있어요. 고객형 내담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 목표와 해결책을 찾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방문형 같은 경우는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나 말고 남편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형 고객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끌려오는 남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의 상담 기법, 주요 상담 기법은 주로 질문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 해결 중심 상담에서 쓰인 어떤 질문, 그 기법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서 면담 전에, 상담을 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라는 어떤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또 예외 질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덜 힘드신 적이 있었나요? 예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어떻게 보나요? 이런 예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푹 빠져 있을 때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적 질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당신은 어떨 것 같나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을 하고는 어떤 기적 질문, 그리고 척도 질문, 지금 뭐 지금의 기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척도 질문, 대처 질문, 이때까지 그럼 이때까지 그게 힘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이렇게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만약에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알려준다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관계성을 질문하는 거죠. 뭐 가장 아버지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속한 사람들, 다 얘기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개론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에,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을 이렇게 한바닥으로 아주 짧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론은 현실 치료입니다. 현실 치료 상담은 어떤 나의 상황, 행동, 감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고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행동, 나의 감정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왜냐? 그건 너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 책임이라는 그 단어가 현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윌리엄 글래서가 정신분석의 결정론적인 관점을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에 초점을 두고, 무의식보다는 어떤 행동 선택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도덕성을 강조하고, 어떤 통찰보다는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신 질환도 개인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현실 치료 상담의 인간관은 자기 결정적이고, 당연하겠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굉장히 자기 결정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그 능력이 또 있다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요. 삶의 심리적인 힘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달리기라든지 명상 같은 것들을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소속, 힘, 즐거움, 자유, 생존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목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통제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택이론은 인간이 뇌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선택, 통제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욕구 다섯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감각과 지각과 행동 이런 체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제를 하고, 또 모든 행동은 선택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느끼는 것, 정서적인 것,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은 간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활동, 생각, 느끼기, 어떤 생리적인 부분,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누어서 보았죠. 이 선택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현실 치료 상담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가 외우기 쉽게 해놨네요. 정말 단순한, 정말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죠. WDEP, 저는 그 당시에 W대비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W는 want, D는 doing, E는 evaluation, P는 planning. want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그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탐색합니다. 상담 진행 방법의 첫 번째, want, 그 다음에 doing, doing, D, 현재의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그 다음에 evaluation은 방금 이때까지 내용들로 원하는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득과 실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지 발견하고, 그게 지금 현실에서 하기 가능한 건지, 그리고 현재의 나를 관찰하고 어떤 그런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면 득이 뭐고 실이 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planning은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WDEP 단계 그 상담 진행 과정에서 주의사항은 내담자에게 다짐을 받아야 된다. 어떤 거냐면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받는 것, 그리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상담자가. 실행하지 않는 잘못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은 건 온전히 너의 탓이야. 내담자님 너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책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 내담자가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내담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담자를 처벌하지도 않고요. 그 내담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현실치료 상담. 그리고 현실치료에서 어떤 상담 기법이 있어요. 상담 기법은 세 가지를 적어놨네요. 유머, 역설적 기법, 직면. 유머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고요. 역설적 기법이라는 것은 상담 중에 내담자가 저항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모순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담자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언어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어떤 상담 전문가가 시기를 잘 파악해서 사양해야 되는 겁니다. 직면은 현실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현실치료에서의 직면은 이런 현실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책임을 좀 강조를 해서 변명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유머, 역설적 기법, 직면, 이런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현실치료였고요. 그 다음에 게슈탈트입니다. 오늘은 게슈탈트 이론까지 할게요. 게슈탈트는 형태의 주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게슈탈트 그리고 인간중심 실존주의, 다 인본주의 이쪽 안에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펄스. 제가 또 여기, 제가 알아보기가 실존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게슈탈트가 굉장히 비슷하기는 하지만 게슈탈트는 굉장히 상담자 중심으로 많은 기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게슈탈트, 인간중심, 실존주의, 인본주의가 다 그 넓은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게슈탈트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가 좀 중심적으로 기법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론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실의 내가, 지금의 내가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떤 아니면 방해 요소가 뭔지를 좀 각성하도록 하고요. 어떤 형태의 점진적인 형성과 소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게슈탈트 본질적인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내부, 외부의 일들을 자각하고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좀 자각하고 불안이라든지 그런 분노, 이런 표현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뭐가요? 게슈탈트 상담이, 형체주의 상담이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Message 많이 쓰고요. iMessage라는 거는 이야기를 할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너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느껴. iMessage. 나는으로 먼저 시작하는 내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iMessage 쓰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인간을 전체적, 그리고 현재 중심적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아까 현실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을 게슈탈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다, 인간은. 그리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어떤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존재로 본다라고 보았죠. 이런 부분이 인간중심이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실존주의의 여러 분야에 같이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목표, 게슈탈트 상담의 어떤 목표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여서 통합이라는 성숙과 성장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단순한 합 이상의 결과를 인간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 개념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슈탈트가 뭐냐. 게슈탈트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경과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각성이라는 게 있죠. 각성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경은 먼저 떠오르는 것, 배경은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접촉 주기라는 게 있어요.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가 되는 그런 방법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기서 말하는 형태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형태도 얘기하는데 어떤 정서적인 거라든지 내적인 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됐고 또 그것이 해소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알아차림 접촉 주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여섯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섯 단계를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차림과 접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알아차림 같은 경우는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면 정경으로 떠올리는 행위입니다. 접촉은 게슈탈트가 해소되어서 형성된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이 있고요. 어떤 과정이냐면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접촉을 함으로써 게슈탈트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물러난다.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게슈탈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조금 이 요약만 보고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 접촉 주기에 대한 따로 책을 보시거나 한번 검색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접촉과 경계 혼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누구지? 박씨. 박씨가 있었나 봐요. 어떤 박씨가 있었는데 자기를 비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 이것이 나의 투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 알아차렸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거를 투사했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 다신의 동료들에게 왜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웃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상상의 나리를 펄치는 게 아닌 그래서 올바른 현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과 접촉입니다. 알아차림과 접촉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네요. 알아차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내가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다면 웃었는데 그게 나를 비웃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알아차린다는 건 뭐예요? 아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비웃은 게 아닌 내가 저 사람한테 투사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린 그것을 접촉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웃으셨나요?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접촉, 알아차림과 접촉 이것이 접촉,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런 접촉과 경계, 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안 돼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미해결 과제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심리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과 경계의 혼란의 종류들이 있는데 감각, 알아차림 사이에 어떤 신체 감각은 지각하지만 그 신체 감각을 잘못 해석한 경우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있고요. 또 배경 감각 사이의 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체 감각 자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같은 경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의욕이나 행동, 의욕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에너지가 동원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이 접촉, 경계, 혼란이 이런 감각과 알아차림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배경과 감각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하는 그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에너지 동원과 행동 사이에도 일어났어요. 일단 에너지는 동원이 됐는데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차단을 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 동원과 행동 사이에 접촉, 경계, 혼란이 왔을 경우예요. 행동과 접촉 사이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접촉과 물러난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촉과 경계의 혼란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만든 이런 허구적인 환상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현실 접촉을 위해서는 접촉과 경계의 혼란이 중단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상담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적응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게슈탈트 이론의 주요 개념입니다. 방금까지 어떤 게슈탈트가 무엇인지 봤고 알아차림 접촉 주기가 무엇인지 봤고 그 안에 접촉 경계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적응 행동이 있어요. 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은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각성의 겨료로 인해서 부적응 행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책임의 겨료로 인해서 일어난다. 환경과의 접촉이 너무 극과 극일 때 또한 이런 부적응적인 행동은 형태가 어떤 미완성, 형태의 미완성 그리고 욕구를 부인하거나 어떤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접촉 경계가 혼란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접촉과 경계 혼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죠.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 각 단계에서 어떤 이런 차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대한 설명에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자의식, 편향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사는 음... 이거는 이제 대상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사는 타인의 행동과 어떤 그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투사는 나의 것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해서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분 나쁜데 괜히 저 사람 오빠 너 나한테 나 때문에 기분 나쁘지? 이런 식으로 아니 나 때문에 기분 나쁘진 아니고 오빠 너 기분 나쁘지?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한테 그 화살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반전 반전은 타인에게 하고 싶은 행동 예를 들면 분노 표현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해죠. 엄마에 대한 불만을 자해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내가 화났다는 거를 보이는 겁니다. 타인한테 하고 싶은 행동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합이 있어요. 융합은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옴. 너무 이 중간에 정서적인 어떤 경계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융합. 그 다음에 자의식은 다른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보통 중의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어떤 그런 발달 과업상의 문제가 아닌 계속 이런 게 있으면 자의식이 높은 경우죠. 그 다음에 편향 같은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경험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환경과의 그런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은 하는데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슬픈 얘기를 하면서 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게슈탈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게슈탈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미해결 과제라는 게 있어요. 미해결 과제.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이라든지 완결되지 않은 게슈탈트. 대표적으로 적개심이 있다고 적어놨네요. 적개심이 있고 또 회피, 각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미해결 과제. 이것만 달랑 적게 써서 저도 회피하고 각성은 어떤 의미로 적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상담 기법. 게슈탈트의 상담 기법은 욕구나 감정, 신체, 환경, 언어 이런 것들을 자각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각. 그리고 빈의자 기법이 있어요. 이 빈의자 기법은 나중에도 말씀드릴 교류 분석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두의자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두의자에 놔둬놓고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부분들 간의 대화도 있고 반대로 하기. 반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하기. 이런 건 신체 언어라든지 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기. 어떤 그 직면 상태에서 머물러서 좀 견뎌내도록 하는 거죠. 회피하지 않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한 통합. 정신분석하고는 좀 다른데 이 게슈탈트만의 꿈을 통한 어떤 그런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 기법이 있어요. 이 게슈탈트 이론의 장점은 실존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상담 현장에서. 그래서 꿈을 어떤 현실로의 재현을 통해서 그것에 담긴 실존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실존주의하고 좀 비슷한 교집합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 영상 찍을 때 무엇부터 할 거냐면 인간중심이론 로저스부터 해서 쭉쭉 실존주의 그리고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그리고 또 엘리스와 백 인지치료 어 잠깐 네네 그리고 음 분석심리학 융 에릭번의 교류분석 쭉쭉 교류분석은 양이 많네요. 그 다음에 대상관계이론 그 다음에 개인심리학 아들러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요. 이론분석까지 이렇게 다음 영상 하나에 끝낼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상담심리학 다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